한편 우리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민박시설도 잘 갖춰놓았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부업으로 건설 현장을 찾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다운 자긍심 때문에 책임감이 높아서 모든 건설업체들이 이들에 반기고 있고 또한 선택된 청년인 대학생들도 기꺼이 육체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생의 폭을 넓혀보겠다는 젊은이다운 의혹에 차이 있습니다 노동의 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건설 현장 우선 스스로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특히 세상을 오래 살아온 이들로부터 인생 공부도 하면서 육체노동의 값진 체험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Mental Lab 안녕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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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